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두의 속을 히득 뒤집어 엎어버리는 국민호그슨이 데리고 왔는데요. 이야, 얘는 진짜 동생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가족들의 빚을 대신 안 갚아주면 부류라고 하는 엄마와 언니 가스라이팅으로 완전 낚일 뻔했는데 수호천사 동생이 엎어버렸고 제 목숨도 구해줬어요. 원제, 사고 보상금으로 집안 빚 갚기.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미혼 여자인데요. 먼저 방탄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가족들이 저를 자꾸 힘들게 해서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어렵게 글 써봅니다. 보시고 냉정하고 또 정확한 말씀 꼭 부탁드려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재 30대 초반이고 제 나이 20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은 사고가 아니었죠. 비록 목숨은 고했지만 결국에 장애를 얻었고 뭐 지금이야 안정적인 직장이랑 나름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적응하고 극복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죠. 그리고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하자면 먼저 부모님들 그리고 결혼을 한 언니랑 이제 막 취업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참고로 동생이랑 저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는 중이며 부모님은 언니랑 같은 도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식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옛날 그 사고로 저는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게요 액수가 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 장애인 전형으로 비교적 남보다 수월하게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해서 제 나이에 비해 모아놓은 돈 역시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언니가 운영하는 그 업체가 잘 굴러가질 않았고 그 때문에 결국 큰 빚이 생겼는데요. 언니가 자꾸 저한테 그걸 갚아달라는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체 빚이 한 3억 5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저한테 2억만 대신 갚아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돌려준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꽁꽁아 너는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 아니야. 게다가 우리처럼 당장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은행에 그냥 그렇게 묶어두느니 우리 빚을 먼저 갚자.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도 아끼고 하면 너도 그렇고 우리 온가족이 다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딴 소리를 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마치 야 너는 어차피 몸이 그러니까 시집 못 가잖아. 좀 줘봐라. 이런 느낌. 기분 너무 더러웠는데 그걸 떠나 저한테 있어 이 보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거든요. 제 마음에 상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인 저조차도 저 스스로를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통장에 가만히 넣어놓고만 살았거든요. 뭐 소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건들기가 싫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 돈은 훗날 제가 늙어서 근로능력이 없어졌을 때 그때 써야 할 제 인생 최후의 돈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 형제 가족이니까 언니 말처럼 그냥 은행에 이자를 내느라 어만돈을 쓰느니 그냥 빌려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도 부족하니까 이번엔 저 말고 동생한테 2천만 원 정도를 달라고 했나봐요. 그러면서 당장에 그 돈이 없으면 매달 분할해서 자기 대신 좀 갚아달라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이때 동생이 바로 거절을 했나봐요. 그러자 언니는 막 화를 내면서 이런 동생한테 작은 누나인 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니 작은 누나는 2억이나 해주는데 너는 꼴랑 2천도 안 해주냐? 이러고도 니가 가족이야? 이런 소리를 했대요. 그렇게 언니한테 제 이야기를 들은 동생은 대분노를 하여 바로 부모님을 찾아가서 왜 작은 누나 돈을 건드냐며 가만 안 두겠다고 난리치고 아니 그냥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대요. 뒤집어 엎어버렸답니다. 건들면 죽여버리겠다고. 저랑 동생이 같이 자취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랑 동생 사이가 많이 돈독해요. 동생 고1 때부터 본가랑 학교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작은 누나인 제가 있는 곳으로 왔고 이때부터 쭉 같이 지냈거든요. 또 워낙에 착한 녀석이라 누나인 제가 많이 챙겨주고 벗을 피고 그렇게 반 키워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소리를 듣고 눈알이 확 돌아버렸나봐요. 여하튼 그랬는데 언니 역시 동생처럼 화가 단단히 났고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쌍욕을 하더라고요. 소리를 워낙에 질러대서 정확히 다 들린 건 아닌데 야 니가 꽁꽁이 시킨 거지? 준다 해놓고 아까웠냐? 어? 돈 가지고 진짜 치사하네 이 그지 같은 게? 뭐 대충 이런 말과 여기에 쓸 수 없는 엄청난 쌍욕들 그리고 고암 등등등 말 그대로 저한테 난리를 쳐댔는데요. 저는 휴일 당직 중 언니의 이런 폭탄 전화를 받았던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요.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모멸감과 비참함 때문에요. 그리고 이 난리를 쳐놓고 같은 날 저녁에 또 전화를 하더라고 안 받았죠? 안 받았더니 이번엔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지금 육아 스트레스와 빚 때문에 저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항변? 변명을 하는데 솔직히 언니는요. 이런 걸 떠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저한테 늘 그래왔던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이번엔 보상금도 엮여가지고 더 크게 뒤집어진 것 뿐이죠. 평소에도 감정 쓰레기통으로 썼다. 이거 같습니다. 이거 아닌 거 맞죠? 가족들이 저를 가족이 아니라 훅으로 보는 거 맞죠? 언니는 지금도 계속 우린 가족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조카들까지 동원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요. 엄마 아빠는 왜 자기들을 못 믿는 거냐며 죄 짓지 말고 부려도 하지 말래요. 제 생각엔 그냥 제가 평소 이래저래 수능을 하는 타입이고 평소 가족들한테 잘해주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속된 말로 푹 찔러보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동생은 참고로 이미 절연했어요. 폰 번호도 바꾸고 연락 일체를 안 받는데 그게 벌써 5개월이 넘어가거든요. 저는 앞으로 어찌해야 되는 걸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동생이 무서워서 엄마도 언니도 아직까지 아무도 저희 집까지 찾아오진 않는다는 건데 실은 제가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제도 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심해. 그건 그냥 돈이 아니야. 누나 목숨값이지.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넌 보면 안 되는 돈이라고. 그리고 만약에 나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누나 목숨을 저 미친 것들한테 주면 나도 이제 누나 안 지켜줄 거고 아니 평생 안 볼 거야. 알았어? 이러는데 부모님은 자꾸 불효하지 말라 그러고 아니 돈이 있는데 집안 빚 안 갚아주면 진짜 불효인가요? 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칼 같은 겁니까?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와 미친 동생 개멋있다. 아니 쓴이 정신 안 차릴 거예요? 누나가 돼가지고 어린 동생 보기 안 부끄럽습니까? 이거는 쓴이 당신 인생도 걸린 문제겠지만 니 동생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진짜 가족 가슴에 대못 쳐박는 거라고. 정신 차려. 2번. 아니 동생이 대신 찾아가 엎어버리는 걸 보면서도 뭔가 느끼는 게 없는 거야? 이제 이딴 고민 그만하고 니 인생 생각하며 사세요. 언니는 지금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달라는 겁니다. 그 소중한 돈 본인 노후를 위해 그냥 냅두고 할 만큼 한 거잖아.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만 시달리라고. 댓글. 맞아요. 이거 그냥 달라는 거죠. 그렇다고 나중에 쓴이를 대신 돌봐주기라도 할까? 아니지. 쓴이 재산도 지새끼들 유산으로 볼 거야. 분명해. 누구처럼. 3번. 아휴. 동생이 대신 나서가지고 다 엎어버리면 뭐하냐. 정작 쓰니 본인은 착한 병에 걸려 이 지랄인데. 동생한테 저녀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건가? 아휴. 되짓글. 이건 뭐 불쌍하지도 않고 그냥 등신이 계속 피 빨리고 호구지시나 하며 살겠다는 건데. 동생이 엎으면 뭐합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편들어주면 뭐하냐고. 다 소용없어요. 2번. 나중에 돈 없고 능력 없고 그럴 때 엄마나 언니가 과연 너를 거들떠나 볼 것 같아요? 이거는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지 스스로 죽을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야. 4번. 미안한 말이지만 쓴이한테 진정한 가족은 동생 하나뿐이네요.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베풀기만 했지 부모에게서 언니에게서 쓴이가 받은 게 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빚을 갚아줘도 그럴 거고 안 갚아줘도 그럴 거고 어차피 쓴이는 미움받고 팽당할 존재입니다. 걸림돌. 이용당하는 걸림돌. 동생한테 지금 당장 사죄하고 모든 연을 끊으세요. 5번. 그나마 동생이라도 정신머리 똑바로 박혀서 다행이구만. 어이구 이런 눈알을 보고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뒤집어질까. 너 이러다 나중에 피눔을 쏟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그 돈 니 동생 말이 맞아. 니 목숨값이라고 정신 차려라. 대답할 거에요. 맞아요. 지금 제대로 연 못 끊으면 나중엔 동생도 닌 끊어버릴 거고 그럼 뭐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혼자 아픈 몸으로 쓸쓸히 늙어갈 거야. 7번. 아니 잠깐만. 마지막에 이 뭐 개같은 소리야? 너 미친거야? 칼이 어쩌고 어째? 아니 그럼 니 동생이 부려 막 심한 놈에다가 인간이 너무 칼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야 지금? 니 돈이고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되는 거고 스트레스 받으면 연 끊으면 그만이지. 부려가 어쩌고 저쩌고. 이 뭔 개소리야. 동생까지 호구로 못 만들어서 그런 거야 지금? 대답할 거에요.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쓴 니 동생이면 이딴 호구 진작에 연 끊었어요. 왜? 보통 호구들이 다 그래요. 지 혼자만 호구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지가 힘들어지면 사람 착한 척 하면서 지 주변까지 다 끌어들이거든. 물귀신처럼. 8번. 뭔데요? 노후에 그 몸으로 폐지를 주고 싶다 이거에요? 그렇게 하던가. 9번. 아니 이러면 보통 동생 때문이라도 정신을 차릴 거 같은데 타고난 천성이 호구라 이걸 고민하고 자빠졌니? 동생도 그래.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다 했겠냐. 어이구. 그래. 줘라 줘. 그 돈 주고 동생한테도 버림받아라. 이야 이렇게까지 반대가 없는 댓글들을 다 보니 쓴이 빼고 온 우주가 한마음 한뜻이에요. 너만 모르고 있네. 끌 끌 끌 끌 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최종 후기 들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